미국 주식시장 TV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휴 기간 동안 저도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첫날은 조금 빠졌다가 이틀 동안 0.5%, 0.5% 주가가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긴 했는데요. 미국 시장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연휴 중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반도체였고요. 그 전에 2월 8일이었나요? 테슬라가 15억 달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 이후에 한 22% 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만 해도 한 7, 8% 올랐고요. 가뜩이나 반도체 전장 수요, 그러니까 PC라든지 모바일 기기라든지 또 전장, 자동차 전장 수요 이런 게 굉장히 연초부터 기대가 커진 상태에서 가상화폐까지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올랐고요. 이게 지금 국내 증시의 어떤 삼성조대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반도체가 IT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의 어떤 바라메타다, 어떤 경기의 강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IT 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초부터 조금 잘 풀려간 듯한 그런 모양을 연휴 기간 중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미국 시계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5.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거꾸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상승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소용주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리천이 미국의 소용주 지수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소용주가 굉장히 과열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경고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의 소용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순환하다 보면 결국에는 강세장이 이어가는 경우에 계속 이어져가는 경우에 당연히 순환을 하죠. 그래서 대용주가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고 특히나 지금 연초 들어서 계속 유가 상승이라든지 또 금리 상승, 또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그런 메가테크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시가청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발목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상 조금 편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대기업의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다양한 부품, 소재, 장비, 또 소프트웨어 이런 조금 다양성으로 경기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러셀 리천의 중소형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를 밸류에이션의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순환 매 그리고 기존 주도주의 조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종목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순환 매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시장이 그러면 최근까지도 암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시장, 다른 선진국 시장은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모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미국 시장의 견진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의견이 당연히 지금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은 시장이 작년처럼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해 계속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물가와 금리와의 어쨌든 전쟁이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물가와 금리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이거를 얼만큼 시장이 녹여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통상 물가나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실적 장세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1990년 이후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또 물가가 올라갈 때, 즉 경기가 좀 좋아질 때죠.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갔던 경우가 한 반반입니다. 금리가 굵직하게 올라갔던 경우가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은 주가도 같이 올라갔고요. 4번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초반,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초반에는 주가가 대체적으로 강세였고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거나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위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의 중후반 부분에서는 좀 주가가 흔들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 왜냐하면 주가가 미리 경기에 선행해서 많이 밸류에이션을 높여놨기 때문에 금리마저도 올라가면 초반에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시장이 반응하면서 순응하는 차지만 어느 정도 거의 다 되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을 주가가 이기지 못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금리 상승 구간에서 주가가 반은 올랐고 반은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은 물가와 금리 상승의 초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개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가령 미국 제10년물이 한 1.5%를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조금 시장이 어느 순간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의 주가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올해 전체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초는 그나마 물가와 금리 상승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해볼 만하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보면 역시 금리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2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아무튼 금리도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선택도 일단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작년도를 포함해서 저금리 기간 동안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금값도 올라갔고 했지만 반대쪽으로 보면 유가나 실물 쪽의 가격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 형태였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선택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가장 불리한 자산 쪽서부터 한번 꼽아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많이 받은 그런 자산일수록 금리가 올라갈 때는 거꾸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단순화한다면 금리가 올라갈 때 누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았나를 따져본다면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코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가격과 은가격이 만만치 않게 저금리 수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특히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금리에서 가장 수혜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주들 그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게 통화 증가율과 저금리에 상당히 비례적으로 지난 1년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런 성장주의 부담이 좀 커질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안에서도 가치주는 조금 편안하죠. 금리 수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금리 레벨 자체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유효하다. 먹히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금 불리한 자산이라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본다면 유리한 쪽으로 보면 에너지나 특히 구리, 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좀 더 확장될 때 오히려 수요가 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지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유가가 미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사실은 리스타킹 수요. 작년에 공급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리 저금리 때 레벨을 높여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나 구리와 같은 에너지 가격도 상품 가격도 반드시 상대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 상승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편안하죠. 금리나 물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특히 조금 금리나 물가의 상승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거대한 유동성이 먼저 살포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당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나 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움직인다면 의외로 시장의 조정은 빨리 나올 수가 있고요. 모든 자산 가격에 대해서. 모든 자산이 사실은 저금리와 고유동성의 혜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조금 빨리 올라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일제의 위험 자산 가격이 조정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설 연휴 때 조금 주목할 만한 게 미시건대의 기대물가지수 1년짜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3%로 30BP나 올라서. 지금 유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3개월 내 최고고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평균 유가가 WTI 기준으로 거의 한 57불에서 60불 사이인데 지금 60불을 타치했고 브렌트 유가는 62불까지 올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피해가 적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 내지 3%포인트 높은 8 내지 9%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물가 상승. 중국이 그동안 저물갈로 수출했는데 올해는 좀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복합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에 금리가 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금리 상승에 따라서 암호화폐, 금, 은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자산이 좀 불리하고 에너지 섹터는 그래도 좀 양호하지만 주식시장 내에서 봤을 때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더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한 동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한 한 달 넘게 거의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계속했었는데 미국 주가 상승을 계기로 해서 이 박스권을 돌고 위로 올라가서 계속 상승을 하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상관계수가 최고조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힘이 세고 지금 그쪽의 성장주들의 실적이 이번 분기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의수가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냉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고유한 어떤 수급이라든지 또 지금 구성 종목들의 업종의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도 반도체 IT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디렘 사이클 또 파운드리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약진 여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주들 또 좀 폭렬 깨는 테크 종목 전체의 지금 실적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상승만 어느 정도 기조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코스피도 다시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괜찮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실적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적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큰 변별력이 없이 올해 영업이익 40% 정도 지금 증가를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상당히 조금 차별화는 예상되지만 그 또한 지금 다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업종별 실적 차별화는 사실 지금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종목은 업종은 올해 중반 이후에 급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별 관계가 없는 이커머스라든지 반도체 IT 쪽 또 전기차 관련주 이런 쪽의 업종은 꾸준히 좋아지고. 그건 S&P500의 섹터별 실적 전망이나 코스피 실적 전망이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업종이 좀 실적조차도 다시 같이 동조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죠. 좋은 섹터는 좋은 줄 알겠는데 조금 PR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높고 좀 안 좋은 종목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안정적이고 부담이 없는데 아직은 좀 회복의 어떤 기미가 조금은 좀 남아있고 확인될 게 남아있고요. 아직은 팬데믹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시가총액 총통화 비율 그러니까 유동성에 얼만큼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적인 레벨까지는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네요. 과거의 주가 고점, 2000년이라든지 또 2009년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주가의 어떤 굵직한 어떤 부담스러운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M2 한국의 총통화만 해도 지금 3300조로 GDP에 거의 근접하고 GDP를 1.3% 한 30% 정도 상회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풀렸던 총통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얼만큼 코스피가 순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말씀하셨던 실적에 달려있다. 그래서 올해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얼만큼 주가가 반응하느냐에 주가의 반응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V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